안녕하세요 제이카 자빵의 제이카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파이널 판타지 세븐 리메이트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환영을 환영? 환각을 받죠 좀 오우 날씨 너무 좋다 주인 할머니 꼭 점술사처럼 생겼네 꼭 점술사처럼 생겼네 랩을 잡아놓고 이쪽이였지 아마? 오케이 네 아 너무 티퍼 얼굴이 너무 일본사람 좀 이렇게 풀었어요 어두웨스 칠드런 때 키파가 한 세면에서 나은 것 같아 택시 아 터미 아 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빨리 나와 와 이런 효과가 되는구나 확 밝아졌다가 다시 원상 되죠 밝기가 음 음악이 들릴 때가 있다 음악은 가사가 아이템 표시된다 주위를 탐색해 봅시다 음악이 들리면 아이안다 안녕하세요 JS 빌더입니다 디파야야, 이리와요 아이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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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아이템 포션.. 진정제? 진정제? 무기 방어공 주신대 있나? 아이언맨도? 액세사리.. 마테리아? 아아.. 핵핵 공격? HBC인가? 어.. 됐어? 사는건.. 어 마테리아 살 수 있네? 앨범 과연 맹기 방해? 맹기하고 방해에는 사고싶을때 돈이.. 하나 살까? 일단 일단 넘어가.. 冷やかしかよ。気がなったらまたどうぞ。ティファちゃんと一緒にな。 それじゃ、またお店で。いつものを用意して待ってまーす。 店の常連さんなの。買い物をするとおまけしてくれるよ。 俺にはどうだろう。 もう少し愛想よくする? 負け目当て。ありえな。 じゃあ、次の週金は天暴走の大屋さん。 もう終わった。 じゃあ人柄は知ってるよね? アバランチの大事な協力者だから、愛想よく。ね? マルさん。フィルター交換です。 マルさん。フィルター交換です。 フィルター交換です。 フィルター。 待っててかよ。 あや、あんたもいたのか。 仕事だ。 顔? あはは。集金係を頼んだもん。 ちゃーんとお守りよ。 私結構強いから、それは大丈夫。 知ってる。 クラウドをやらせないと。 こんな愛想な日だな。 戦うことくらいしか、これがないだろ。 そんなことは? 顔? 最善を尽くす。 吐きがねえ。 疲れてんのかい。 だったら部屋で、しっかり寝るんだよ。 スラムの心得その1。 そういうこと。 手を出しな。 マールさんありがとう。 じゃあ行くねえ。 稼いでおいで。 うーん。 フロープリットエースしめる。 うー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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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んな話より。 集金集金。 次が最後の武器屋さん。 マールにしたら、どうしないわ。 子供たちの憧れだって言われるのよ。 私はこの動物は何ですか? あのフィルター全然効果ないぞ! マーシュワケございません。 では、こちらのフィルターを試してください。 もういらないから帰ってくれ。 残念です。 では、ここまでの生産をお願いします。 なんだ? 効果ゼロなのに払うかよ! 貰うかよ! 大金は彼に… 世の中なめてるじゃねえぞ! 貰うよな…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これでフィルター効果は終わり お題も受け取ったし、武器見てみる? それより… バレットの集金はいつ終わるのか? 今晩の回転前には… それまでまだ時間があるけどどうする? そうだな… あのね… アイデアがあるんだけど… 聞く? 本格的に何でも屋を始めるなら まず絵を作るべきだと思う ご縁はお金より大事だから… スラナの心得か… 縁が仕事を呼んでも いい仕事をすれば評判が立って それがまた縁を呼ぶの どうすればいい… うーん… 時系団の仕事… 肩代わりか? ほぼボランティアだけど… 縁は繋がるよ? 縁は繋がるよ? やってみよう… 詰め書は誰もいなかったから… 上に行ってみよう… ウキヤは… 所以呢… 縁で管をつけたら 一人一つ Winter 情報に当たっ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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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동도 있구나. 신기하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 세상 좋아 자네 거리가 이쪽이면은 버그 있는 쪽으로 잠깐 아 길 찾는 건 잼병이란 말이야 이쪽인 것 같은데 그지? 오케이 몬스터를 내놔 몬스터를 내놔 몬스터를 내놔 아구도 조작해서 대적하라 몬스터링 으MI Ephes 흐흐흐, 보이커가 불었나? 어? 그런가? 나랑 마음이 맞았어 잠깐 저 박스 좀 부시고 여기 100% 마왕 있다 그리고 또 뭐 없나? 어? 여기 뭐야 냉기 안 사길 잘했다 여기 살 필요가 없었어 역시 이러면 한바퀴 돈건가? 중간도 경험했고 오케이 한바퀴 돌았네 이게 어째인지 아니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항상 같이 아.. 아.. 크라우라? 아무것도 없네 툭하면 머리 아파 툭툭 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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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있는 것부터 좀 쓰고 매직 아이템 무기 버스스 클라브 방어구 악세사리 이거 다 차고 있는건가 어 마테리아 박자 근데 왜 여기는 왜 번역이 안됐냐 클라우드 프론즈뱅글 마테리아 장차 랭기 어 디파 아니아니아니아니 아이온 뱅글분 트랭글분 트랭글분 됐고 마테리아 하나 장착합시다 너 뭐 차고 있니? 차크라? HP 증가나 하세요 이 정도로 하고 무기 보러 갑시다 이쪽이었지 아마? 어디였지? 야 니가 좀 앞장수면 안되겠니? 루키야 도소이네 가라가이 야 루키야 모토 지분이 아우 부키와 루키야 데 소담 이거 정식이다 오이 아르다 도너 몬스터만 다오스 난던모야 난던모야 자석 효과니 나 루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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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루키야 Eig while 투하 요 루키야 로 그러나 으 내가 모르겠습니다 루키야 크리 Das 음 마테리아 두개 박을 수 있구나 와 1600 헉 어메이 비싸라 내 돈이 없다 야 악세사리든 파워 방탄 뭐 별게 다 있네 마테리아는 없고 이 두개만 있구나 됐어? 어우 밟아 잠깐 어디로 봐야 돼? 아 나 길 칠하니까 저기가 잠자는데 저기가 그거고 아이템 상자? 이쪽인가 본데? 여기가 그지? 집이고 저기가 세븐헤블드인가? 그럴 테니까 달려! 여기도 오르골 있구나 어딨어? 일단은 야 오르골도 한번 조작해 보라고 했으니까 조작 한번 해 주지 뭐 입수했다고? 아 이렇게 하나씩 입수하는 거구나 오케이 102m?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98 98 99 98 여기구나 엉 아무리 하나도 엉 그래 크라우드 열어보셨나요 사이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흠 흠 간파 이게 지금 퀘스트가 필수 에픽 퀘스트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느낌이 딱 보니까 아니면 이걸 다 해야 되는 건가 일단 여기부터 가볼까? 제일 머니깐 저 위에 저게 내비게이션이 아 너무 짜증나게 돼있어 어 잠깐 초코박스 초코박스 어디니 초코박스? 초코박스 되나 초코박스가 어디니? 어? 여기 어디 초코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됐어 넘어가 일단 아 이쪽이 아닌가봐 어 이쪽도 아니야 여기 어디 있네 이쪽을 보면은 오케이 이쪽 아 위에 내비게이션만 보고 찾아가기 힘들다 야 니 안내인이라며 좀 안내 좀 해줘 봐 아 9 8m 인데 그럼 여기 어디란 얘긴데 헤이 너 아니야? 아 요 건물 아닌가? 이 건물로 들어가는건가? 이 건물로 들어가는건가? 이 건물로 들어가는건가? 아 아닌데 아닌데 아 길을 못찾겠다 진짜 아 짜증나 아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인가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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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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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ed with us. We never used any other things to be afraid of. We don't care for it. Thank you. We need to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We need to ask the general conveners from Taran's 가입. We need to prepare for it. We need to prepare for it. 이렇게 의뢰를 하나 맡아서 이쪽인가? 오케이 뒤로 돌아야겠네 뒤로 돌아서 이쪽으로 뒤로 돌아야겠다 뒤로 돌아야겠다 뒤로 돌아야겠다 부산 중이야 하닛도가게가 우로측이 있어 뭐? 티파가? 혹시 지경단의 스케트는 너희가? 그런지 말아야 하닛도가게는 2그룹이야 전부 다운해 2그룹? 9룹? 맡겼네 2그룹 다운해 2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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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흐흐 내려왔마 왜 죽어가냐? 어? 아니네? 아까 옛날에 죽어 얼마 없었을거 같은데? 근데 아까 두 그룹이라고 하지 않았나? 끝난거 아니야? 끝난거 아니야 저금 죽는걸? 그냥 죽어 뭔데? 다시 킬 어 돌아가는건 바로네 그나마 어우 그 뒤라 떨어졌으면 또 길 찾았으면 또 짜증나 보였네 다행이네요 이 케이틀은 이 케이틀을 다 해야 되는거야? 이 케이틀은 이 케이틀은 이 케이틀은 이 케이틀은 이 케이틀은 세이브 로드 말고 세이브 여기까지 할게요 와아 지금 퀘스트가 한두개가 아닌데 퀘스트 한두개가 아닌데 음 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촬영할 수 있는 데까지 촬영해서 올릴게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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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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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